지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은 희한한 야당이 있어요. 야당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지금 야당이 뭐였는지 모르는 거야. 주위원님,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희한한 야당이 있어요. 저 이게 토론을 계속하다고 하면... 정의당이 야당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은. 지금 검색어를 점령하고 있는 여러 이름들. 어제 밤에 JTBC의 토론회, 신전 토론회가 있었죠? 거기에 나와주셨더라고요. 뉴스공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날 밤에 저희 패널들이 바로 거기에 나가서 이빨을 다 털고 오는 겁니다. 뉴스공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금 잠깐 나갔습니다. 그럼 나와서 뉴스공장, 뉴스공장 얘기하셨어야죠. 어제 제가 낮에 청와대 신전하라에 갔는데 거기서 그 인사 많이 들었어요. 김호준은 뉴스공장 잘 듣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 전국민이 듣고 있으니까요. 공영방송입니다. 확인되는. 청와대 별 수 있습니까, 들어야지? 그런데 어제 가만히 매치업을 생각해 보면 썰전과 뉴스공장의 패널 양쪽에 나와서 믹스 매치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이 멘트 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멘트는 어떻게 나온 건지. 최근에 벌어진 아랍에미리트와의 어떤 모종의 스캔달이 있는 게 아니냐, 국가적인 마찰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관련자들이 거의 다 전 정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싶으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기하 쪽 사람 아니냐, 집안 어른 아니냐. 집안 어른 아니냐. 그런데 그리고 또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중에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일을 괜히 정부에 떼쓰고 또 아랍에미리트에 가니 안 가니 그러면서 또 가지도 않아요. 안 받아주니까요. 도서관 파견하겠다고 해놓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더니 왜 정의당은 정부로부터 정부가 정의당에게 정보를 흘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청와대 신진완에 가서 정의용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얘기해 줄 수 없다. 딱 끊어서 답을 하더라고요. 한 명도 정부 수석한 점도 물었어요. 전혀 사실 아니다. 낭설이다. 딱 잡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정의당이 뒷거래로다가 청와대로부터 말을 들은 것처럼 얘기해서 아니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 성적 나쁜 걸 가지고 왜 딴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모함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사실 굉장히 참은 겁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많이 참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당했지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아 했다고 해가지고 왜 반발하냐.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긴 하다고. 그런 방송 중에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미안하고요. 그런데 김성태 원대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칭찬이네요. 그런데 김성태 원대표가 원래 한국노촌 출신이고. 제가 그래서 20년 전부터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서에서 하듯이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그때 20년 전 김성태 원대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굉장히 총기 있고 그리고 할 말 다 하는 나름대로 다크호스였죠. 전형적인 운동권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운동권 출신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거와 무관하게 그냥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정의파. 그런데 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김성태 원대표 만날 때마다 과거의 정의파였다. 과거의 정의파였다. 원래 출발이 그걸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성태 원대표와 노회찬 원대표는 원래 아주 잘 알던 운동운동할 때. 지금은 이제 뭐 서로 입자가 완전히 달리하고 있지만. 그런 사이여서 또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토론회가 굉장히 화제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검색에 오르는 걸 보면. 뭐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봐도 좋을 만큼 재밌었던 토론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석희 대표는 차장은 워낙 이 토론회 할 때 일정 정도 과열되거나 또 시간을 잡아먹으면 자제를 시키잖아요. 저 같으면 계속 싸우겠을 텐데 그냥. 그리고 너무 멀어요 보니까 거리가 서로. 서로 손을 휘두르면 다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삿대질도 가능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한번 이 내부를 모셔가지고 난타전을 벌일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한 명 더 부르시죠. 손석희. 제 소원이 손석희 사장을 갖다가 토론석에 앉히고 토론자석에 앉히고 제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하면 빨리 끝내시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평생 소원인데 아직 못해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손석희 사장님하고 토론을 시키시고 사회를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것도 괜찮겠는데 그런데 토론이 되겠습니까? 토론이 잘 안 되겠죠. 들어 안 되겠지만 레슬링을 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계속 그냥 두고 손석희 사장님 말만 하면 끊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유서공장 소속인데. 새해 첫 시간이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통 털어서 한번 되돌아보고. 정의당에게는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지도 좀 되짚어보고. 그리고 2018년에 정의당의 목표나 혹은 2018년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큰 이야기 좀 해본 다음에 현안들 얘기 넘어가는 것으로. 작년 안에 탄핵 대선 이거 말고 탄핵 대선이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커다란 사건들이고요. 이거 말고 그때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정당의 차원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저 멘트를 듣고 시대가 드디어 바뀌는구나라고 느꼈다든지 개인적인 변곡점. 이 때가 중요했어. 이런 거 없으십니까? 사건. 되짚어보자면. 저는 사실 작년에 촛불 끝에 조기 대선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정권이 교체되라고 예상을 했지만. 교체된 정권이 어떤 성격의 정권이고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선 5월 9일 날 끝나고 열흘도 안 돼서 5월 18일 날 5.18 기념식 현장에서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서 역대 대통령의 기념사와도 다른. 그야말로 물론 저는 소속된 정당은 달리 하고 있지만 촛불의 정신이 반영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좀 새 시대가 열리는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여러 메시지들을 사실은 읽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어요. 기념사 전문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거는 다 읽어야 된다.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6월 항쟁 기념식 6월 10일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썼냐라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명문이다 잘 썼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말을 정확하게 짚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른 정부도 그렇지만 이 정부가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잘하고 있다고도 보기 힘들긴 합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저는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5년 만에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정권은 5년 만에 일단은 끝나겠지만 시대는 계속 변화된 시대가 가야 되는 거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때다. 그런 점에서 촛불 이전에 살던 방식 촛불 이전에 정치하던 방식으로 촛불 이후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촛불에 의해서 기원 전 기원 후가 비포 크라이스트 비시가 아니고 비포 캔들. 비포 캔들. 캔들. 이렇게 나눌 정도로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가. 비시가. 비시가 비포 캔들이다. 그 정도로 기원 전 기원 후가 촛불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지금도 보면 여전히 촛불 이전에 여러 가지 정치하는 방식에 물들어 있는 집단과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집단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비시를 비포 캔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방금 생각나신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써먹었습니다. 방송에서 토론회 나가서. 앞으로 여기서 꼭 써서. 제가 신년사 할 때 한번 썼습니다.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5.18 기념사를 보면서 시대가 정말 바뀌었구나 하는 걸 실감하셨다는 거죠. 거기 그리고 바뀐 시대에 주요한 정신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5.18 하면 광주 선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입장권 없이 들어간 최초의 기념식이 지난해 기념식이었습니다. 가서 신문증만 보여주면 무좀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소청된 분만 들어갔거든요. 경비라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날 이렇게 참관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우대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디테일이 강하다고 칭찬도 해 줬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죠. 그때 유가족 안아준다든가.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였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에게는 2007년이 어떤 한 해였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촛불에 저희들은 힘이 좀 적고 당도 적은 편에 속하지만 다른 당에 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촛불 처음부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온몸을 실었죠. 네. 저희들이 기여했다고 큰 공을 세웠다기보다는 열심히 참여했다. 그래서 정치 세력으로서 할 바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되고 대통령 선거 때도 정의당의 특성 등을 유감 없이 보여줘서 많은 분들에게. 심상정 후보 선전했죠. 선전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의당을 제대로 알리는 데도 공헌을 했고요. 정의당이 모든 대선을 통틀어서 진보정당이 자기 색깔을 가장 분명히 드러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진보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알린 대선 토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끼지도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랬죠. 존재가 보이지도 않았던. 안 껴졌어요. 토론회 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되고 대선 이후에 물론 다른 당들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걸 좀 더 굳혀고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다 여전히. 사실은 제가 다른 당을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낙선한 당들. 그러니까 민주당 외에는 다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낙선한 당들은 대선 때 얻은 득표율과 지금 지지율을 비교하면 딱 절반으로 다 내려앉았어요. 정의당만큼은 절반까지는 아닌 약간만 이렇게 빠진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정의당은 덜 빠졌다 해가지고 그냥 자위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 오히려 정의당이 왜 더 못 나갔는가. 그런 점에서 대선 이후 국면에서 자기 상품. 저래서 정의당이 있구나. 저걸 관찰시키기 위해서도 정의당을 좀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자기 상품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못 내놓고 있는. 2018년에 그걸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 생각하고. 정의당에는 노회찬,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의 존재감이 워낙 커서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그거는 정의당의 당원들이 다른 어느 당의 당원보다도 열심히 사실 뛰고 있고요. 그게 개개인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에 정당 후원금 모은 거 보십시오. 그게 다 당원들이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정당 후원금 1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돈을 갖다가 제일 많이 모은 만큼 국민의 마음도 많이 모아가는데 좀 앞장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의당만의 2018년 지방선거 목표. 비밀인데 살짝 공개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비밀이 아니거나 아예. 저는 정의당이 아직은 저희가 후보 같은 게 확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정의당의 지지율이라거나 국민적인 지지도라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광역시도 단체장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한 석 이상은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른바 새 시대가 제대로 이렇게. 어디를 노리십니까? 서울시장이요? 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직접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저희 당에서 아직 그런 인선 라인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열려 있습니다마는 저야 경상남도 있으니까 서울시장 얘기하지 못했어요. 경상남도 그러면 지사나. 거기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지만 만약에 본인한테 18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출마를 하면 어디가 탐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왕 그렇다면 두 군데 달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정의당 얘기예요. 본인이 한 군데 몇 찍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서울시장이요? 저도 수사도 많이 받아봤고 신문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웬만해서 잘 안 넘어갑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신까요? 전망. 홍준표 대표는 6개 정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인천, 경남.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지하체장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지켜내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탄핵까지 불러일으킨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헌이라거나 여러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법 개정이라거나 완고한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옛날이야 다시 한 번이거든요. 좀 지금은 힘들지만 세상이 좀 변하게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과거의 영화 북위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제가 볼 때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계추는 왔던 자리로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지만 이번 정치의 시계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를 만들어냈던 자유한국당이 여당 아니면 제1야당으로서 떵떵거리던 그 시절. 양강 중에 한쪽 축으로서 떵떵거리던 그 시절은 이미 강물이 흘러서 저 바다로 떠내려간 거고 다시 그 물은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유한국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원상을 복구해 나가는 그런 선거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괴멸해가는 점점 힘이 빠져가는 걸 확인해 주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6개를 얻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보십니까? 네. 불가능하다. 그건 다른 나라 가서 그 선거를 치르면 몰라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보수 성향을 띠는 정당 중에 남은 것은 바른정당과 사실상 바른정당밖에 없는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합당은 소위 반대파들이 떨어져 나갈 지언정 합당은 되겠죠? 그렇게 전망하시죠? 네. 무슨 소란, 잡음, 소음 이런 게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우격다짐으로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선관인이라든지 법원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따지거든요. 정당은 정당에서 해결하라. 그러니까요. 보통 사법부는 이런 데 안 깨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주류 세력들이 추동하는 방향으로 대균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될 정당 이름은 아마도 국민의당으로 이름이 합쳐지거나 바른정당 이름이 합쳐지지 않고 제3당 새로운 이름으로 되죠. 새로운 이름으로 창당하겠죠, 아마도. 그러면서 합쳐질 텐데. 그런데 저렇게 창당되는 당의 지방선거에서 파괴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별로 없으리라 보여져요. 왜냐하면 몇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일단은 두 당이 통합했을 때의 지지율이 두 달 전보다는 많이 낮아졌 상태고 지금으로서는 단순 두 당의 지지율 합산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는 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파괴력은 덜하고 그다음에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에 대한 지지율을 넘어서서 후보가 갖는 파괴력도 중요한데 지방선거는 특히 그렇죠. 당의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을 어떤 후보들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카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의 재고, 재고 상태를 점검해 보면 그렇게 별 수가 없지 않겠는가 보이고 무엇보다도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선거에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정당 투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주로 관계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당선자 수를 가지고 비교도 하기 때문에 1등이 아니고서 괜찮은 2등, 예를 들면 성적 나쁜 2등이, 성적 안 좋은 3등이었는데 통합해서 성적 좋은 2등이 됐다. 이건 1등은 아니잖아요. 선거에서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결과에 매달리는 것은 별로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두 당이 합당됐을 때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될까요? 안철수 대표가 될까요? 두 분 다 수혜자로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더 큰 수혜자는 유승민 대표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목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통합된 당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국민의당을 외연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클 것이냐. 아니면 바른 당이 가고자 했던 길에 그 11명이 외롭게 가던 길에 많은 원군이 합류되는. 그래서 보수의 또 외연 확장의 길로 갈 것이냐.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점에서 애초에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유승민 대표인 거고. 안철수 대표는 원래 새 정치였지 않습니까? 물론 국료마다 같은 새로운 새 정치로 계속 바뀌면서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을 일관성 있게 가는 사람이 더 많은 득을 보고는 통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 지점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상처를 입고 그 결과물은 왜 유승민 대표에게 안겨주는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잘 납득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다음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경쟁력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봐요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없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이미 있는 후보 기왕에 괴로웠던 후보 그 범위에서는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 앞선다라고 능히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분들하고 합쳐서 새로운 보수다. 개혁 보수다. 이렇게 표방하는 정당이 되고 그중에서는 본인이 가장 경쟁력이 앞선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입게 되는 상처 본인이. 그것도 계산에 넣어보면 상처 상당히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본인이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를 본인이 수용해야죠. 저는 그런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이 받는 상처보다도 국민이 받는 상처 이런 걸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과정에서 호남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 유권자들이 받는 상처도 상당하겠죠. 그러겠죠. 하도 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흩어지고 쪼개지고 하니까. 만약에 이 반대파들이 떨어져 나온다면 반대파의 규모가 클까요? 아니면 남는 사람들의 규모가 클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찬술적으로는 19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19대 20으로 분류되는데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가 20명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분류를 더 복잡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20명 중에는 비례대표도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비례대표는 당장에 나오기 쉽지 않은. 출당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20명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 번의 화해제수처 대화제수처로 그게 감격해서 마치 대화의 시대가 열리라 이렇게 우리가 속도 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렇죠. 서울 전에 다시 미사일 발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놓고 우리가 평창올림픽 기간에만 안 쏜다 그랬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몇 년 만에 온 대화제수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쪽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찬스가 오긴 왔죠. 그건 왔죠. 오히려 사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저렇게 미사일 핵 실험 펑펑 해댔는데 무슨 베를린 선언이고 무슨 운전자론이고 무슨 또 대화제안이고 무슨 또 평창올림픽이냐가 가능성이 적어 보였지만 사실은 북도 그런 미사일만 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미사일의 어떤 그런 핵 증강의 대가로 뭔가를 또 챙기려고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일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담대하게 제시되었다. 극적으로 왔죠. 1월 1일부터 이렇게 직접 김정은 발로 이런 제안이 공식적으로 올지는 사실 공개적인 거니까 모두가. 그리고 저쪽의 국가 수반이 직접 이렇게 올림픽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한 것은. 하겠다는 거죠. 처음이죠. 그러다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서방 언론에게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직접 얘기하고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무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좀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양쪽 정상이 멘트를 낸다든가 하는데 이번에는 제안을 직접 해버린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굉장히 과감한 방식입니다 사실. 주요한 사람들만 훅 짚었는데 다 지나갔어요. 올 한해 뉴스공장 청취자들에게 노회찬 원내대표의 다짐 이런 거 한번 촌스럽지만 해볼까요? 뉴스공장이 촛불 공장이 되는 그날까지. 촛불 공장. 이 암몸 던지겠습니다. 아니 촛불 다시 시작하는데 뉴스공장이 왜 다시 촛불 공장이 돼야 됩니까? 세상을 밝히려면 더 많은 촛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촛불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받아들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인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